GT5 10월 2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벤트 로스타토스 전역에 출연하는 UFO와 유령들을 조심하세요 로스타토스 전역에 흩어진 10명의 유령을 찾아 사진을 촬영하고 신규 고스트 익스포지드 의상과 알바니 브리검에 적용 가능한 고스트 익스포지드 상징을 받으세요 참고로 풀스 유저분들은 루덴드로프 서바이벌을 플레이하시면 미라 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령을 찍는 작업인 고스트 익스포지드가 달러 알피가 2배 루덴드로프 묘지 서바이벌이 달러 알피가 2배 할로윈 커뮤니티 시리즈가 달러 알피가 3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좀비 가면이 50% 할인 알바니 러처, 알바니 브리검, 알바니 프랑켄스텐지 디클라스 토네도 랜 로드, 체리언 로메로 영구차 바피드 레이텔, 디클라스 맘바, 저코니움 전이 추가 30% 할인 무기 배드에서 미니건이 50% 할인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루덴드로프 묘지 서바이벌에서 3번의 공세까지 살아남고 10만 달러와 회색 고양이 가면을 받으세요 자 그리고 커뮤니티 도전이 열렸습니다 루덴드로프 묘지 서바이벌에서 누적으로 좀비 8천만 명을 학살하면 모든 유저들에게 오렌지 스켈레톤 복장과 레드 후드 스컬 마스크를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주 패치한 강도작업은 맥토니 강도작업에 그루티 치타 클래식 포디움 강도작업에 클라시크 브로드 웨잉 갱 강도작업에 알바니 카발케드 엑셀 이번주 카지노 경품유동사는 오베이 테일게이터 S LS 자동차 모임 경품유동사는 마이바츠 페놈브라 FF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3일 연속 3회 안에 드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 테스트 차량은 아니스 S80RR 페이스터 코멘트 뒤바치 라피드 GT가 준비되어 있구요 여기있는 차량들은 전부 삭제 차량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위니시 스포츠 LCC 상투스 베임팩터 샤프터 LWB 시치와 쿠초 D클래스 랜 로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있는 차량들은 전부 삭제 차량 럭셔리 오토즈번 이너스파라곤 S D클래스 임펠러 LX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세뇨라 고속도로 타임 트라이얼은 칠리아드 상행 감사합니다